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시죠 예 원소 111개 신지식 앵정홍 박사님 강담사 일본 자료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111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111개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셨죠 예 마찬가지로 이 도서는 97년도 1997년도에 만든 도서라서 그 당시에는 111번도 마찬가지고 111번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음별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나와 있죠 그 111번이 렌트 개념 이라고요 현재 나와 있는 건 111번 넘버 111번이 렌트 개념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rg 이렇게 현재는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름이 아직 안정이 됐었거든요 보겠습니다 간단히 비스무스 209 질량수에 니켈을 충돌시켜 합성되어져 존재가 인정되어졌고요 화학적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다 104에서 112번까지의 원소는 지구상에 있어서 존재 시각이 눈 깜빡하는 시간보다 짧을 정도로 대단히 짧기 때문에 그 성질은 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다 이렇게 그 당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들의 원소는 중이온 입자가속기를 사용하여 여러 종류의 원소에 입사를 충돌시켜 처음으로 관측되어진 것이다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중이온 입자가속기와 분리기가 이용되어 지는데요 현대의 거대 과학을 집대상한 이러한 장치를 이용하면 검출기에 도달한 단 한 개의 원자라도 검출이 되게끔 되어 있답니다 새로운 원소의 합성에는 원자협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콜드 퓨전법이 이용되어 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나베 동위체 질량 수 208pb를 표적으로 하고 이온 원으로서 질량수 50, 60의 티타늄, 크롬, 망간 또는 철을 충돌시키는 법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스무스에 크롬을 박아 넣으면 그림 111-1에서 나타낸 것 같이 같은 반응이 진행되고 107번 원소 보륨과 중성자 한계가 발생하고요 만일 단 한 개만의 원자협밖에 생성되지 않아도 그 원자협은 연속적으로 개별하여 질량수가 적은 핵정으로 붕괴되어 간답니다 알파 붕괴라면 질량수는 4, 원자분은 2밖에 감소되어 가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를 검증하여 가면 선두의 원자협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간단한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퓨전법이라 해 가지고요 크롬을 비스무스에 충돌시켜서 핵융합시킨 다음에 보륨 나오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나타낸 콜드퓨전법이 일레고요 요거는 이제 111- 미지원소의 연사협정을 결정하는 방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알파괴변 뭐 A, B, C, D 해 가지고 괴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0.6mL 하여튼 괴변이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미지원소 협종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보륨, 도비니움, 로렌슘, 멘델레비움 이렇게 한 사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 2-1의 붕괴계열에서 B, C 또는 D가 이미 알려진 원사라고 한다면 선두의 미지원소협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독일의 다람슈타트의 그룹은요 미스먼스의 크롬을 충돌시켜 107원소를 확인하고 그림 111-2의 2와 같은 붕괴계엘을 이렇게요 이렇게 붕괴계엘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새로운 원사가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죠 그러나 몇 개의 원수인 원사가 발견되어도 본소에서 중요한 111개의 원수에 관한 방대한 지식은 절대로 변색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작전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몸의 90%는 변함없이 산소와 탄소와 수수로 되어 있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어지는 것도 고작해야 80분 정도의 원수까지 결국 원수는 반드시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중요하다고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마지막 앵정홍 박사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수 111개 신지식 앵정홍 박사님 강담사 일본 자료 전용을 111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 내용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책을 지으신 앵정홍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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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